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주 좋은 맛이에요 오늘은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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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 라면 블루베리 스파게티 사과는 너무 상쾌하니 너무 맛있다 제가 봤을때도 해야지 잘게 먹으면 더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이제 먹는 기분이 좋아요 젤리하고 먹으면 더 맛있다 오늘의 먹방은 정말 맛있다 참깨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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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바삭해 정말 짙어내준어요 마사지 뱅뱅 첫째는 매운 양념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약간의 매운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